안녕하십니까. 항공기상청 저구도상당관 이인아입니다. 2022년 4월 15일 저구도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8시 반 실황입니다. 현재 운저구도는 제주 및 전남, 경남, 남해상, 제주도 해상 등을 중심으로 1000에서 3000피트 미만의 낮은 하층운이 관측되고 있으며 시정은 전국이 10km 이상의 VF할 기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람은 제주 및 전해상과 일부 해안을 중심으로 15에서 30나트 내외로 다소 강하게 부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기상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시정 10km 이상의 VF할 기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삭빙은 5000피트 이상 고도에서 낮부터 중부지방 등을 중심으로 예상되며 난류는 3000피트 내외 고도에서 전국 및 남해상을 중심으로 약함에서 보통 난류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강수 예상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일부 수도권 및 강원, 충북 등을 중심으로 가끔 약한 비가 예상되니 레이더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름 예상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구름 없이 맑겠으나 일부 제주 및 남해안 지역, 제주도 해상, 남해상, 동해 남부 해상을 중심으로 운저구도 1000에서 3000피트 미만의 낮은 하층운이 예상되니 위성 영상과 실행 정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험기상은 강풍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전해상을 중심으로 15에서 25나트, 가스트 30나트 이상의 다소 강한 바람이 예상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월 15일 저고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운항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